지금까지 우리는 Node.js와 MySQL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은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지식을 토대 위에서 그 수많은 정보 기술들이 동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기능은 검색 기능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검색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폼 태그를 이용해서 검색창을 만들고 검색을 사용자가 했을 때 그것을 갭 방식으로 검색어가 전송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를 받는 쪽에서 SQL의 셀렉트문에 웨어구문을 추가하면 돼요 이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그 결과가 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세균 기능을 살펴보세요 세균을 이용하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데이터를 꺼내기 좋은 방법으로 미리미리 정리정돈 해놔요 세균 작업은 비싼 작업이에요 좀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사용해야 되고 데이터를 추가할 때 조금 느려지게 돼요 하지만 꺼낼 때 믿어지지 않는 속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균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균 기능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또 정렬 기능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작성된 글이 먼저 보이게 하거나 또는 나중에 보이게 하는 것도 좋고요 저자의 이름 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SQL 셀렉트 문의 오더 구문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분이 만약에 파일에 저장하고 있다면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아무나 하기 어려운 기능이 될 것입니다 또 페이지 기능도 구현해 보세요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페이지 기능이 구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QL 셀렉트 구문의 리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밋을 이용하면 일거울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은 SQL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SQL을 잘 들여다보면 정보 기술의 본질이 보여요 SQL 문의 편리함 덕분에 정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SQL 문이 지원하는 기능만큼만 정보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QL 문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출현한 기술이 NoSQL이에요 Not Only SQL의 약자인 NoSQL은 특정 기술이라기보다는 SQL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대안 데이터베이스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NoSQL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고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기 남아서 여러분이 피로할 때 손 닿는 곳에 공부할 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화이팅! 축하드리고요, 화이팅!